안녕하세요. 지니쌤이고요. 같이 볼 문제 오늘 고2 모의고사 2019학년도 3월이었죠. 얘 지금 답지 확인한 친구 알겠지만 정답률이 30%였어. 진짜 어려운 문제였나 봐. 사실 얘가 어려웠던 이유가 해석이 안 되는 구문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내용은 쉬웠어. 내용이 쉽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그냥 본인 마음대로 파악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잡아서 고른 게 문제가 아닌가 싶긴 하거든. 본인 문제가 뭐였는지 틀렸으면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지문이 얘기하는 게 뭔지? 전체 주제 파악하는 거 잊으면 안 되고요. 전체 주제. 본인 의견 쓰는 게 아니고 필자가 얘기하는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빈칸 구문 정확히 확인해야겠죠? 갑시다. 어떤 얘기인지. 우선 제일 처음 보니까 때때로 어떤 사람이 이즈어 클레임드. 칭찬받고 있죠? 찬사받고 있대. 근데 무엇으로써? As the greatest.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써. Because? 빈칸 때문에. 우리가 써야 될 말은 위대함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뭔지 써야겠죠? 당연히 아직은 모르고요. 거기에 대해 그래서 예시가 나왔어. 예시 확인할게요. 예시 내용 쉽긴 했어. 뒤에 보시면은 바이올린 키는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궁금하면은 지금 책에 나와있어. 확인해보세요. 답지 한번. 양쿠베릭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was acclaimed. 찬사받은 거죠?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써. 어? 얘는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나왔죠? 근데 보니까 그가 첫 번째 투어를 했을 때 미국에서. 근데 뒤에 보니까 but. 하지만 웬더 뒤에 나와있어 뜻이 여기. 기획자 단장인데 기획자 소홀호력이라는 사람이 브로우팀 이때 이면 앞에 나왔던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양쿠베릭 때겠죠? 얘를 다시 미국 데려왔을 때 그때는 몇몇 사람들이 생각했대. 뭐라고? 그가. 그 가르치는 거 앞에 나왔던 그 양쿠베릭 때겠죠? 다시 연주하러 온 그 양쿠베릭이 헤드 슬립트 어리틀. 이게 조금 해석이 헷갈릴 수 있긴 해. 약간 원래 슬립 뜻이 뭔가요? 미끄러진 거죠. 미끄러진 거니까 미끄러져 내려온 거. 즉 제일 처음에는 가장 위대한 연주자다. 이렇게 평가받은 건데 그 다음 왔을 때 약간 미끄러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 보니까 실력이 약간 떨어진 게 되겠죠. 조금 내려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 아 그럼 위대했던 연주가가 약간 실력 떨어진 거 이 얘기 나왔는데 그 다음 가서 보니까 하지만 그럼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이 뒤에 있겠죠? 하지만 그 솔 엘만이라는 사람인데 얘가 누군지 쉼표 뒤에 블라블라 명사 나와 있죠? 동격이고요. 이 사람은 thought differently 다르게 생각했대. 그럼 이 사람이 했던 생각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뒤에부터 가볼게요. 그가 뭐라고 했는지. 그 사람이 얘기했는데 나의 디얼 프렌즈, 나의 친구, 나의 친구들이여 하면서 쿠베릭은 앞에 나온 그 양 쿠베릭이 플레이드, 연주했죠? 파가니디 콘서트라는 그 연주곡을 오늘 밤에 as splendid as ever he did 이렇게 as, as가 나오면은 앞에 as는 그렇게의 뜻이고요. 뒤에 as는 뭐뭐만큼의 뜻이죠? 그럼 나의 친구 이 쿠베릭이 그렇게 splendid, 훌륭하게, 멋지게 연주했대. 뭐만큼? as ever he did. 그가 했던 것만큼. 그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쿠베릭 실력이 약간 떨어진 거지만은 진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 솔 엘만이 보기엔 어때? 실력 떨어진 거? 아니야. 그럼 양 쿠베릭의 실력은 똑같은 거야. 그 전이나 지금이나 실력은 똑같아. 라고 하고 나서 실력은 같은데 today, 오늘 네가 have a different standard. 이때 넌 누구야?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관중한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관중들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래. 왜? 당신들, 관중들이 have, elman, 이름도 어렵네요. 하이파이츠, 그리고 또 and the rest. 그 나머지 등등의 연주가를 아마 봤었나봐. 이미 다른 훌륭한 연주자를 이미 본 상태야. 그래서 all of you, 당신 관중들 모두가 이제 have developed, 발전한 거죠. 또 그리고 and the rest. 성장한 거죠. 뭐에 있어서? 예술성에 있어서, 또 기술에 있어서, 그리고 above all, 그 무엇보다도 지식에 있어서, 그리고 또 감상하는 기준이 올라간 거야. 아, 그럼 주제가 보이죠? 양 쿠베릭의 실력은 똑같아. 뭐가 달라진 거야? 관중들이 보는 그 기준이 달라진 거죠. 관중 기준이 이전과 같지 않은 상태인 거야. 뭐 때문에? 관중들이 이미 다른 많은 훌륭한 연주한 사람을 봤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많이 늘었기 때문 되겠죠. 이 얘기고요. 마지막까지 볼게요. 끝에 가서 보니까 the point is, 중요한 요점은 이것입니다. 정확히 나오죠? 유, 당신들 관중이 더 많이 아는 거야. 뭐가 아니라? 나 뒤에 보니에 쿠베릭의 플래슬레스웰, 덜 잘 안 거. 즉, 못한 연주인 게 아니라, 문제는 네가 더 많이 아는 거. 이게 문제였다. 그 얘기죠. 주제 파악했으니까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빈칸 들어갈 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게. 때때로 어떤 사람이 가장 최고라고 인정받고 있대. 아래 내용은 뭐였어? 실력이 떨어진 거 아니야? 이런 평가받는 이유는 평가 기준이 올랐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 평가받는 거니까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왜 평가받은 거야? 그 전까지는 비교 대상이 있어, 없어? 없었기 때문이죠. 비교 대상이 없다거나 아니면 관중이 보고 있는 그 관중의 수준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낮은 게 되겠죠. 이런 말 들어봐야 돼. 관중 수준 떨어지거나 아니면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 들어봐야 되고 그럼 선지 가서 쭉 확인해 볼게요. 선지 가서 우리 5부터 가자. 5부터 가 보니까 가장 위대한 이유는 그 또는 그녀가 타고났대. 가장 위대한 예술적인 재능을. 5번 고른 친구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본인 생각이야. 역시 재능은 타고나야지. 이건 본인 생각이고 지문 내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땡이고요. 그 다음 4번 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한데 그 또는 그녀의 노력을. 좋은 얘기지만 노력 얘기 아니고요. 3번 가서 보니까 그 또는 그녀가 즉 그 위대한 사람이 롱스, 롱이 동사로 쓰이면 갈망하다의 뜻이 있죠. 갈망하는 거래.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지금 갈망 얘기, 욕망 얘기 아예 아니고요. 그 다음 2번 가서 보니까 베어리즈 리틀. 리틀은 긍정어인가요? 부정어인가요? 부정어죠. 어가 붙으면 약간 뜻이 있지만 어가 없으면 그 순간 거의 뭐뭐가 없다죠. 거의 베이시스, 근거, 기준이 없대. 뭐를 위한? 비교를 위한. 즉, 비교 대상, 비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하다 평가받고 있다. 이 얘기죠. 답이었고요. 마지막 1번 가서 보니까 대어라 순간이 있어. 어떤 순간? 영감의 순간. 좋은 얘기지만은 영감 얘기. 아예 안 나왔죠. 답 그래서 2번으로 갔으면 잘했고 헷갈린 부분 뭐여는 다시 한번 본인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 여기까지 볼게요. 수고했습니다. 굴락 해외 다음 1번 한글자막 by 한효정